계양구 보건소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. 구 보건소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81명의 치아 상태를 살피고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를 발라줬습니다. 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에 한 해 두 번씩 방문해 무료로 불소 도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충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381명의 치아 상태를 살피고 충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.